너는 닥쳐, 너는 닥쳐 내가 닥쳐니까 형은 우리 머리 쓰자고요, 머리 머리는 아까부터 써야지, 김치 먹을 때부터 진지하게만 하면 되는데 웃기려고만 안 하면 돼 핵심 질문은 액기스 때리자, 액기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테레비에서 나와서 부를 때 노래 찐이야 잘 부르더구만! 다시 보셨어요? 맞아 맞아, 나도 봤어요 찐이야! 아! 너무 좋아 난다, 좋아 난다 그랬어, 그랬어 아까 뭐라고 했어, 오면서? 액기스만 때리자고 이게 액기스냐고? 재밌으십시오 재밌으십시오 너는 이쪽으로 가봐 왜 이렇게 다 재미있죠? 결혼하시기 30년 되셨나요, 어머님? 뭐라 불러야지 찐찐! 저희가 음치라서 아니요, 테레비에서 봤어, 찐! 아이, 노래 한번 해봐 그렇지, 남편 한 번만 대답해 주시고 불러드릴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뭐야, 너 3개는 언제 나왔어? 아, 이건 연기야, 연기 연기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 이게 연기 진짜 찐찐해! 아, 이거 연기 진짜 찐찐해! 아, 맞추려고! 아, 맞추려고! 박수, 박수! 자, 박수! 박수! 노래 이제 들려 들었으니까 협조해 주세요 결혼하셨는지 아, 이거 할머니니 결혼했지 아,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 살아봐, 행복한지 너, 이게 액기스야? 너, 이게 액기스야? 너, 이게 액기스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누구마 먹을래? 시간이 많아, 우리가 뭐, 그래 100만짜리 거기에 얹어먹겠어! 아, 진짜 배고픈데 진짜 배고픈데